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르셀로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동키호텔으로 유명한 까스티아 라만차 지방에 있는 마드리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같은 스페인에 속해 있지만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인데요. 바르셀로나가 까탈루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독특한 문화적 색깔을 내고 있다면 마드리드는 진정한 스페인의 수도이고 가장 스페인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안에 다른 스페인이라고 한다면 마드리드는 이베리아 반도의 진정한 스페인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711년부터 아랍 세력이 들어와서 약 700년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곳곳에 아랍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이 이름도 붉은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마드리드는 해발이 600미터가 넘는 유럽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더 가까이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막고 있습니다. 마드리드가 있는 까스티아 지방의 수도는 원래 똘레도였습니다. 그런데 1561년 마드리드로 천도하면서 수도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를 설명하기 전에 스페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스페인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피리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접해 있습니다. 서쪽은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영어 이름이고 정식 이름은 레이나 데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국기 안에 4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상단 좌측이 까스티아 왕국, 상단 우측이 레온 왕국, 하단 좌측이 아라곤 왕국, 하단 우측이 나바라 왕국을 나타냅니다. 문장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지브롤타와 세우타를 의미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브롤터는 지금 영국 영이고 세우타는 스페인 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스페인 안에 영국 땅이 있고 모로코 안에 스페인 땅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1701년부터 14년 동안 계속된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때 지브롤터를 영국이 차지해버렸고요.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는 세우타는 1580년에 스페인 국왕이 포르투갈 왕위를 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상 스페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왕위 계승은 참 복잡해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족,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무호족 등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스페인어라고 말하는 것은 마드리드가 중심인 까스티아 지방의 언어인 까스티아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까달루냐어도 있고요. 갈리시아어도 있고 바스크어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사투리도 아주 심합니다.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드리드 여행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드리드를 5차례 이상이나 갔는데요.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1785년 스페인의 국기를 만든 왕 까를로스 3세가 원래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사용하려고 설립을 했습니다. 1819년 페르난도 7세가 왕가에서 수집한 미술품을 관리하고 또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왕리의 미술관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프라도는 스페인어로 초원이란 뜻입니다. 옛날 귀족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초원에 있는 수도원이나 저택에 자신들의 수집품을 전시하고 다른 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이름은 이런 이유에서 생겨났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큰 자랑거리는 미술관에 있는 전시된 작품들이 전혀 약탈 뿐이 아닌 오직 수집과 기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는데요. 이 안에 3만여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만 해도 311점에 불과했던 전시품들이 귀족들의 지속적인 기증에 힘입어서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3만여 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18세기 말까지 모든 미술학파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유럽 미술사의 보고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종교화와 궁정화가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먼저 미술관 입구에는 스페인이 나온 최고의 천재화가 벨라스케스 무리요 고야의 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루벤스의 미의 여신, 디러의 아담과 이브, 헤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같은 진정한 명화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화가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인데요. 그는 스페인 남부 세비아 태생입니다.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왕실 가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귀족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그에게 초상화를 의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스케스는 왕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그려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시녀들은 후세 화가들의 수많은 오마주를 만들어냈고 수많은 미술평론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으로 칭송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화가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고야는 타고난 처세술과 재능으로 최고 영예인 수석, 궁정 화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엄청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왕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16세기 이후부터 스페인이 몰락해 가는 이유가 왕실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 속에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왕실에 품은 냉소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오히려 상류층의 호세와 탐욕을 그림 속에서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야만성과 잔혹함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까를로스 4세의 가족은 왕가의 초상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고 요상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무능한 왕실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드리드는 미술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꼭 봐야 하는 미술관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이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작가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하고 다양한 인터랙티브 아트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독재자 프랑코가 집권하는 동안 완전히 침체했던 스페인 예술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1986년 소피아 여왕이 주도로에서 개관한 그런 국립예술센터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정신병동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병동을 개조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여타 미술관과는 완전히 다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도 수많은 화가들의 명작이 있지만 꼭 봐야만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4월 26일 독재자 프랑코를 지지한 독일의 나치 정권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폭격이 감행된 날은 때마침 장날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도시 안 가운데에서 열리는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이런 폭격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만행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피카소는 프랑코 독재 정권을 피해서 파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이런 참상과 정치적 횡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달 반 만에 가로 7.8m, 세로 3.5m의 거대한 그림 게르니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를 파리 박람회에 스페인관에 출품했습니다. 예술로 독재 정권에 항구한 것이죠. 마드리드는 투우의 마지막 승부사인 마타도르의 눈을 닮았습니다. 황소의 눈을 노려보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무한 에너지 같습니다. 한 번 시작한 것을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완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드리드 여행을 권합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키오테와 같이 무서운 속도로 징겨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많죠. 고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드리드가 태양이 드나드는 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마드리드는 찾아오는 태양을 영접하고 떠나는 태양을 환송하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 오세아니아에 있는 호주 시드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